오늘은 24년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이틀 동안 미국의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실망스러운 실적보고서 발표 후에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특히 기술주가 급락을 냈습니다. 주요 기술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투자심리를 꺾었습니다. 발표된 9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9% 하락, S&P500 지수 1.8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76% 하락, 필라델비아 반도체 어제 3.35%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어요. 4.01% 하락.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더 크게 떨어졌는데 2주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가 5천포인트가 붕괴한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현재 4,946입니다.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15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실적 조크에 그날 폭락을 하다시피 5.28% 급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대만의 TSMC 실적 덕분에 다시 상승을 해왔습니다. 오늘 낙폭은 그날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최고치 7월 10일 5,904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946이니까 최고치 대비 지금 16.2%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다시 최고치 경신하려면 16.2% 오른 게 아니죠? 더 많이 올라야 되죠? 19.4%가 더 올라야 합니다. 조금 떨어지면 원위치 가려면 떨어진 것보다 조금만 더 오르면 돼요. 그러나 반토막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원위치 가려면 아주 엄청난 상승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반토막인 50%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려면 50%가 아니죠?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50%가 아닌 100%가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만원짜리 주가가 5만원으로 반토막 50% 떨어지면 다시 50% 올라가면 10만원이 아니라 7만5천원이 되죠? 10만원이 5만원으로 떨어졌다가 10만원 가려면 다시 200, 100%가 올라야 하는 그 원리 아닙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의 3월, 2022년 하락장 때처럼 90%가 하락을 하면 2020년 코로나 때는 레버리지 SOXL이 80% 떨어졌고 22년도 하락장에서는 90%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려면 80, 90% 올라야 하는 게 아니라 900%, 10배가 올라야 해요. 10만원짜리가 만원으로 떨어졌어요. 90% 하락이죠? 그런데 그 만원이 10만원 가려면 10배가 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레버리지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닥을 알면 좋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바닥에서 무릎에서 무릎을 지날 때 매수해도 좋고 중간쯤 더 안전하게 허리까지 온 다음에라도 그때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면 짧은 시간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장단점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레버리지 SOXL은 어제와 오늘 단 이틀 동안 20%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반토막은 쉽게 납니다.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비중 또 그 정도의 멘탈의 소유자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세배의 레버리지만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이 지수가 항상 평상시에 등락률이 상당히 크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더욱 심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해서 보유중인 레버리지 두 종목 다들 알고 계시죠? 연중으로 보면 TQQ 44% 상승 중인데 SOXL은 7%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S&P500 나스닥 100이 20%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보면 TQQ 290% 상승 만족스럽죠? 그런데 SOXL은 QQQ 만도 못하는 113%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S&P500 지수 20%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23%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5% 상승했고 SOXX2 대푸 기준으로 18% 거의 대부분 반도체 지수가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었습니다. S&P500보다 나스닥이,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항상 더 높았는데 올해는 현재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례적으로 여러분들 수익률에 있어서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10월, 증명이라도 하듯이 10월의 마지막이었죠? 이틀 동안 주요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3조 5천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3조 5천억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3조 5천억 시가총액 넘는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3조 4,340억 달러 2위 엔비디아 3조 5천억이 넘었다가 3조 2,560억 달러 그런데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대장이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210억 달러예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주가의 급락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3조 1천억 달러도 아닌 3조 2백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연중으로 보면 애플이 지금 22% 상승 중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죠? 2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요즘 조정받아서 176% 상승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10%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20% 이상 상승 중인데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못 따라가는 10% 상승 중이에요. 이것도 반올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나스닥과 S&P500 지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